볼빨간TV 된거같애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간 서창기입니다 우리 볼빨간TV 벌써 3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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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작할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에픽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할로윈데이를 맞이하여 할로윈데이에 맞게 저희가 볼사TV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어떤 취지인가요? 이번에는 이제 서로를 분장시켜주는게 어떨까 해서 어울리는걸 해보려고 일단은 지금 좀 가져가 봤어요 이렇게 우당탕 할 정도로 이정도로 많이 꾸며줘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좀 내려고 저희가 꾸며놨거든요 뭔가 할로윈 느낌이 좀 들지않나요? 박쥐도 있고 박쥐도 있고 모든것이 있는 밧댕소 이런데서 다 긁어보았어요 머리띠도 있고요 처음엔 귀엽게 처음엔 귀엽게 이건 뭔가요? 망토 망토 아 드라큘라 분장할 때 망토 한번 매보세요 이런것도 잘 어울려요 그쵸?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리고 준비를 했고요 또 또 뭐냐 이건? 오 귀여워 이건 어쨌든 무서운거 아 이런거 아닙니까? 네 그쵸? 할로윈드에 딱 맞는 호박 선글라스까지 준비 완료! 준비 완료!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우리를 꾸며서 이렇게 보여주는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또 승부욕의 하신 아닙니까? 아 그런가요? 네 그래서 오늘 별사TV에서는 서로 꾸며주기 네 괜찮으시죠? 가위바위보! 뽀뽀! 뽀뽀! 자 1단계 가위바위보! 뽀뽀뽀! 저를 기억해주세요 네 볼터치를 좀 귀엽게 해롱이 느낌으로 만들어드릴게요 네 귀여워요? 네 귀여워요? 네 아직까지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가위바위보! 눈도 반짝 코도 반짝 무슨 괴물 좋아해요? 무슨 괴물 좋아해요? 몬스터볼 제일 좋아요 몬스터볼? 네 저는 할로위때 몬스터볼로 하고싶었어요 그러면 위장크림이 아직 빨간색이 없어서 그러면 포켓볼이 빨간색이 어느쪽이죠? 아래입니다 아래입니다 근데 몬스터볼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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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얗키 춤이 되지 웃지 말고 하얗키 하면 웃어? 어? 네 이겼어요 하하하하 저는 그거요 어떤거 하고싶어요? 가오맛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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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버 검색창이에요 내 땡검 네 타투 이름 물을 살살살 묻혀주면 손이 이렇게 차가 없으니깐 마음도 안챘어요 하하하하 자 이제 제 차례인가요? 네 가위바위보 차이점 너 주먹네 가위바위보 저를 도와주고있습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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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휴 잡아주던가 그냥 보내주던가 앤벤사람 테니솔 아리아는 세상에 이스비 비가파봐 욕하지마 따라오기 골목을 해외고 다지도 안 끝났어 하하하하 일로 해 지금 내 맘에 스카롱루 기분이 별로 안좋아 암튼 여러분 진심포로죠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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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씨도 오늘 불사TV 시청자분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한번쯤 즐겨보는거는 보시는게 더 좋을거 같아요 네 대리만족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아 나는 좀 뭔가 멋있는 그런걸 생각을 했거든 응 눈파이고 막 피나왔거든요 현실에서는 약간 귀여워네요 귀여워네요 귀여웠어요 아무튼 여러분 해피한 할로윈 되시구요 저희 별빨과 소춘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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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